흐흐! 쓴나게 놀아볼까? 형 2앱대 무조건 물고 이거 조직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기 타고나 이거 어? 이거 아닌데? 아.. 시발 새끼들아! 아아.. 잡을 수 있겠.. 아오케! 무합킬이 됐어 아 이러면 괜찮은데? 캐틀 노킬 캐틀도 킬 아니고 나도 그럼 할만하지 이거 시발 쟤똥신있네 아 존나차 맞췄네 시발 자아 ㅋㅋㅋㅋㅋ 동네임 여기 미니온 존나 많으십니다 미니온 너무 많은 생각이 안됩니다 이거면 죽습니다 이거 더월댔스 광인에요 아 이거.. 야..이거..이거 안했다.. 민언이 너무 많았다 이거.. 즉수.. 웃어봐. 툭터지고 장난하는거야 아 헬카님 씨바야 오 인피 씨바 쓴다 이기부터 뽑을게 여러분들 피바보다는 피바뽑고 열정가느니 이기부터 뽑고 가기야 임피가 나 임피가 임피가 훨씬 있어요 이게 평타 데미진 자체가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미신형 저 피간도 샀어요 이게 레오나트 탓이 절대 아니다 얘들아 이거 울탉하면 안된다 살았다 미신형 그런데 피지컬 보니깐 티어가 혹시 여기 티어 아니죠 똥꼬아 빨아주면서 혹시 티어 어디세요 보기 티어가 왜 말해야되죠 자연스럽게 지가 부케인듯 연기질이고요 미신 또 띄워주니까 진짜 지가 부케인듯한 줄 아 저 저 도구치 ㅇㅋ 형 진짜 지가 부캠국을 하냐고 말해버리네 아아 노담이네 얘네들 이니시각 잘 봐야지 스케이셜 흑점폭팔은 나스스타를 쓰시고 또 가까운데 스타를 가까운데 오는 스타를 걔를 맞추셔야 돼요 또 붙는 들러 붙는 새끼들 어.. 스타먹이셔야 돼요 어이C 뭐하는 소리였더라 난 넋은고 봤다 아 넋은고 궁이 없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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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 궁이 있고 또 이게 시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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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했었어야 돼 자아 제압되었습니다 그냥 그냥 이거 한타 했었어야 돼요 빼면 안되고 아니 리신이 스틸 쓰 생각했는데 아니 좀 지켜줬어야 돼 머리를 아 저를 홍시장님도 한 달 때 저 지키셔야 돼요 아픔 쓰시면 안되고 아사건기 여사 아픔 저도 쓰시면 안되고 무조건 저 지키는 정도 쓰셔야 돼요 지금 아사건기 여사 음 약간 전체 보기를 그지 야 이거 해가지고 얼마 안 했는데 이거 수빈~~ 장기야 해야지 음